요즘 계속 몸이 피곤해요.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? 특별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목이 뻣뻣하고 기운이 없어요.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혹시 과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요즘은 일을 많이 안 했어요. 그래요? 그런데 왜 그럴까요? 그러게요. 몸이 어찌나 피곤한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예요. 아무리 생각해도 큰 병에 걸렸나 봐요. 에이, 무슨 소리예요?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, 뭐. 켈리 씨, 나는 정말로 아픈데 자꾸만 왜 그래요? 엄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아, 미안해요.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. 요즘 계속 몸이 피곤해요.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? 특별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목이 뻣뻣하고 기운이 없어요.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혹시 과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요즘은 일을 많이 안 했어요. 그래요? 그런데 왜 그럴까요? 그러게요. 몸이 어찌나 피곤한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예요. 아무리 생각해도 큰 병에 걸렸나 봐요. 에이, 무슨 소리예요?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, 뭐. 켈리 씨, 나는 정말로 아픈데 자꾸만 왜 그래요? 엄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아, 미안해요.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. 또 운동해요? 요즘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요. 운동 시작하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도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. 그런데 또 뭘 마셔요? 홍삼 음료예요. 홍삼이 건강에 좋다잖아요. 어휴,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군요. 운동에, 건강식품에. 그럼요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도 있잖아요. 또 운동해요? 요즘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요. 운동 시작하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도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또 뭘 마셔요? 홍삼 음료예요. 홍삼이 건강에 좋다잖아요. 어휴,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군요. 운동에, 건강식품에. 그럼요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도 있잖아요. 다음은 119의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119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?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. 아까부터 가슴이 답답해요. 숨쉬기도 힘들고요. 그러십니까? 그러면 내과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강남구 신사동이에요. 강남구 신사동이요? 근처에 오늘 문을 연 병원이 세 곳이 있네요. 아, 그래요? 잘 됐네요. 병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. 네,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전화번호를 적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 다음은 119의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119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?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. 아까부터 가슴이 답답해요. 숨쉬기도 힘들고요. 그러십니까? 그러면 내과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강남구 신사동이에요. 강남구 신사동이요? 근처에 오늘 문을 연 병원이 세 곳이 있네요. 네,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전화번호를 적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 다음은 119의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119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여보세요? 저 몸이 안 좋은데 일요일이라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아서요.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?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. 아까부터 가슴이 답답해요. 숨쉬기도 힘들고요. 그러십니까? 그러면 내과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강남구 신사동이에요. 강남구 신사동이요? 근처에 오늘 문을 연 병원이 세 곳이 있네요. 아, 그래요? 잘 됐네요. 병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. 네,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전화번호를 적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 다음은 119의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119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?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. 아까부터 가슴이 답답해요. 숨쉬기도 힘들고요. 그러십니까? 그러면 내과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강남구 신사동이에요. 강남구 신사동이요? 근처에 오늘 문을 연 병원이 세 곳이 있네요. 아, 그래요? 잘 됐네요. 병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. 네,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전화번호를 적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 다음은 놀이기구를 타려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.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. 야,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오니까 좋다. 그러게.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 하루 신나게 놀고 나면 다 풀리겠지? 우리 무엇부터 탈까? 당연히 롤러코스터부터 타야지. 뭐? 롤러코스터를 타자고? 난 그런 건 딱 질색이야. 왜?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뚝 떨어질 때 얼마나 신나는데. 난 무서워서 싫은데. 높은 데만 올라가면 너무 긴장이 되거든. 지난번에 한 번 타봤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숨도 못 쉴 정도였어. 알았어. 그럼 넌 뭐 타고 싶은데? 얼마 전에 광고에서 봤는데 진짜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생겼대. 그래? 어떤 건데? 음악에 맞춰 의자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래. 진짜 재미있겠지. 어휴, 난 돌아가는 건 별론데. 그런 건 탈 때마다 멀미가 나서 어지럽고 속도 거북해진단 말이야.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. 다음은 놀이기구를 타려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.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. 야,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오니까 좋다. 그러게.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 하루 신나게 놀고 나면 다 풀리겠지? 우리 뭐부터 탈까? 당연히 롤러코스터부터 타야지. 뭐? 롤러코스터를 타자고? 난 그런 건 딱 질색이야. 왜?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뚝 떨어질 때 얼마나 신나는데. 난 무서워서 싫은데. 높은 데만 올라가면 너무 긴장이 되거든. 지난번에 한 번 타봤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숨도 못 쉴 정도였어. 알았어. 그럼 넌 뭐 타고 싶은데? 얼마 전에 광고에서 봤는데 진짜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생겼대. 그래? 어떤 건데? 음악에 맞춰 의자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래. 진짜 재미있겠지? 어휴, 난 돌아가는 건 별론데. 그런 건 탈 때마다 멀미가 나서 어지럽고 속도 거북해진단 말이야.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. 다음은 놀이기구를 타려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.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. 야,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오니까 좋다. 그러게.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 하루 신나게 놀고 나면 다 풀리겠지? 우리 뭐부터 탈까? 당연히 롤러코스터부터 타야지. 뭐? 롤러코스터를 타자고? 난 그런 건 딱 질색이야. 왜?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뚝 떨어질 때 얼마나 신나는데. 난 무서워서 싫은데. 높은 데만 올라가면 너무 긴장이 되거든. 지난번에 한 번 타봤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숨도 못 쉴 정도였어. 알았어. 그럼 넌 뭐 타고 싶은데? 얼마 전에 광고에서 봤는데 진짜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생겼대. 그래? 어떤 건데? 음악에 맞춰 의자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래. 진짜 재미있겠지? 어휴, 난 돌아가는 건 별론데. 그런 건 탈 때마다 멀미가 나서 어지럽고 속도 거북해진단 말이야.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. 음악에 맞춰집 음악에 맞춰 음악에 맞춰있어 음악에 맞춰진 것 같은데... 아멘